이거 누가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 둘 셋 이름? 김병우 포지션? 공격수 스트라이커 마음에 드는 별명? 우암산폭격기? MBTI 또는 자신의 성격? 그냥 유쾌하고 활벌한 성격 최근 관심사 관심사? 네 골프? 유튜브 알고리즘 확인 핸드폰 갖고 계세요? 이것도? 또? 좋아하는 해외 축구팀? 해외 축구팀? 네 음.. 아스날? 아스날 가장 좋아하는 축구선수? 응 응 응 음법회? 병우 형 선수 생활 중 최고의 순간은? 최고의 순간? 그러게 그 수원 삼성 더비전? 자신만의 청주 최고 맛집? 염소탕? 오늘 수빈이네? 네 수빈이네? 김병우 선수 같은 스피드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타고난 것? 달리기 최고 시속이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은 34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많이 아는 최애 음식 또는 음식 조합? 요즘에 먹는 거에 관심이 크게 없어서 라이트하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경기 중에 매번 껌을 씹으시던데 어떤 껌을 씹는지 궁금합니다 뭐였지? 더블.. 뭐라고 하던데? 미국에서 뭐 이렇게 보내줘서 그거 씹고 있습니다 껌을 씹고 뛰다가 목에 걸린 거냐 뱉어서 옷에 묻은 적은 없나요? 어.. 아직까지 그러진 않았습니다 요즘 보는 드라마 또는 인생 드라마? 어.. 제가 TV를 잘 안 봐서 근데 그거 좀 관심이 많던데 선지압고 티어? 뭐 한 번 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9단에서 가장 친한 선수와 친해진 계기? 뭐.. 가장 친한 선수는 유한센 선수고 그리고 그 외의 선수들 뭐.. 뭐.. 선민이 뭐.. 뭐.. 혁진이 그리고 뭐.. 현준이 그리고 상윤이 그리고 상윤이 이 정도가 아무래도 저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축구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공감대나 여러 가지가 많이 형성이 되고 뭐.. 그래서 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선수? 네 구단에서? 네 대안이? 네 어.. 닮았다고 들어본 사람은 누구신가요? 좀.. 몇 명 있어서 뭐.. 조진웅? 어.. 또 뭐.. 뭐 찰스도 많이 들었고 뭐.. 뭐 이수혁? 뭐 몇 명? 어.. 이 정도? 우리 구단 선수 중 상대로 만나기 싫은 선수는? 선민이? 그.. 찔러도 피해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서 우리 구단이 한국에서 2관 1등이다 서포터즈? 우리 구단에서 2관 1등이다 우리 구단에서 2관 1등이다 서포터즈? 우리 구단에서 2관 1등이다 서포터즈? 서포터즈? 뭐가 있을까요? 서포터즈? 다리 스피드? 인스타그램 개설하실 의향은 없으실까요? 어.. 지금 있습니다 언제? 뭐.. 이번 주 내로? 어색한 선수랑 좋아하는 음식 먹기 네 친한 선수랑 싫어하는 음식 먹기 어색한 선수랑 좋아하는 음식 먹기 왜요? 뭐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건 노력할 수 있으니까 상위 0.1% 외모 내기 바로 10억 받기 상위 0.1% 외모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 속옷 입기 대 다른 사람 칫솔 쓰기 굳이? 해야 돼요? 하나만 이제 하나만 쉽지 않은데? 칫솔? 뭐 내가 친구 시키기 친구가 나 시키기 이거 누가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시키기 내가 시키기 민초 대 범민초 아 민초 찍먹 부먹 찍먹 어디로든 순간이동 초능력 누구로든 변신가능 초능력 어디로든 순간이동 뭐야 야외 훈련 뒤에 미지근한 물 마시기 미지근한 바람 쐬기 미지근한 물 마시기? 응 일단 질문을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하고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예상한 것보다 더 난이도가 있어서 당황을 많이 했는데 뭐 되게 재밌고 유쾌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Q. Q.